한글자막 by 한효정 수사기는 남아 내 고백 그댈을 만나 지금 이 순간이죠 Listen to my heart 어디에 있나요 천명 가득한 기다림만 작은 내 목소리 유래는 들을 수 없나요 나를 스치던 바람과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 그대 귓가에 전해둘 수는 없을까요 이 하루 보내준다면 날 기억할까요 아픔 속에서도 돌아와 주게 So hey Listen to my heart 기다려줄게요 아픔 가득했던 모습을 자기 내 목소리 유래가 들을 수 있도록 기다려줄게요 아픔 속에서 아픔 속에서 아픔 속에서 아픔 속에서 제메 속에서 아픔 속에서 아픔 속에서 아픔 속에서 행사하는 no 아픔 속에서